네 출발하십시오 아이고 그렇군요 호솔 10단 80km 과속단속하는 디오다 아 예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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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그 밑에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팀원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형님이 팀장인가요?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? 아와 아 대단하세요 네 아니 뭐 요즘 지점장들 뭐 별 볼일 없다고 하더만 아 예 예 예 예 예 몇 프로로 하죠 아 아 엄청나구나 예 예 예 호솔 솔솔 갚서 옆대로의 두베리고 커머 봄에 차들이 두랑청하게 콕 박아보낸니쯤에서 어디쯤 왔어 아 아 할만하네 그럼 또 나가는게 엄청 많잖아 또 예 예 예